눈따! 뭐야? 이거 뭐야? 저 가사를 전달하고 싶은거죠? 네 진지하다 요새 굉장히 바쁘거든요 둘 다 힘들죠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근데 가사가 되게 와닿는데요? 힘든 하루 쓰니 마음이 내 품에 안겨 쉴 텐데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지금처럼만 좋은가 있네 너무 잘한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제 행복한 나를 넌 많은 기대들로 세상이 정해놓은 사랑을 버리고 늘 재운 처럼만 늘 같은 자리에 너와 나의 네가 되고 싶어 너와 나의 네가 되고 싶어 소중한 널 위해 사랑해줘 사랑해줘 항상 너만 내 곁에 있으면 내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 난 흔들리지 않아 자신 없는 미래 넌 미안해 하고 있니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젠 잊지마 너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날은 대AI 좋다 좋다 천만원님 보였어 어느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고 믿고 있었어 하지만 이젠 너를 만난 후에 내 가슴속에 지켜온 믿음이 무너지고 네가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난 남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너만 보면 난 자꾸 마음이 흔들려 내가 남자가 있는 게 자꾸만 후회가 돼 너만 내 곁에 오면 난 그렇게 돼 어떻게 어떻게 전화벨이 울리면 그녀가 곁에 있는데도 너의 길을 바라는 내 모습을 돌아보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해 그리 알 수는 있는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대를 절대 울려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해봐도 널 가면 마음은 커져만 가는데 난 남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너만 보면 난 자꾸 마음이 흔들려 내가 남자가 있는 게 자꾸만 후회가 돼 너만 내 곁에 오면 난 그렇게 돼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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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손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고 앞에 또 이제 너만 어디로 갈지를 몰라 내가 조건이 있는데 자꾸만 이러면 안 되는데 너만 보면 난 자꾸 마음이 흔들려 내가 조건이 있는 게 자꾸만 후회가 돼 너만 내 곁에 오면 난 그렇게 돼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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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